으으으orm 말할 logical 빽쳐 열받기 아니 진짜 어우 빡쳐 니rite 봤어? 야 이거 야 이거 한 번 봐봐 전 생리 전에 더 아프거든요 우리 어머님 세대는 말이에요 애를 낳고도 밭에 가서 밭을 맺어요 결국엔 정신력이 딸려서 그런 거지 아 이런 정신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얘가 가끔 식단에 쩔어요 선배 내 아갈몰이 그냥 동료들 와이프는 시작했는지 끝났는지도 모른데 근데 자기만 그렇게 유별나게 반응할 유별? 내가 그 기분 알아 그 기분 잘 안다고 어쩌다 시간들이 면접 같은 경우를 봤나 너랑 눈빡치지? 근데 얘들아 그거 아니? 입털 다지고 계시는 소화도 잘 된다 우리 옥수수 열고 다 까발려버리자 나 피해를 낼 수다 이 개 누가? 피해를 낼 수다 이 개 다시 보지 마자 이 개 나 피해를 낼 수다 나 피해에서 윤종신 오빠 마지막 재성통곡하고 있는 날을 또 다른 자아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돌발 행동 있잖아요 허한나 씨나 강혜미 씨 결혼식 때 축가를 모두를 초토화시키겠다는 마음으로 가슴촄과 아랫돌이 춤과 그때 이제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출근절 두 얼굴 때문에 울었는데 그걸 방송에서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도 안좋아가 막 올라오면